서울 만포 아트센터에서 제47회 가수의 날을 기념해서 전국 가요댕긴 함께 하고 있습니다. 다음 만나볼 분은요. 국민 원로운 가수시죠. 대한민국 가요계의 역사랑만 해도 과언이 아닌 존경하는 선배님. 안다성 선생님의 무대입니다.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볼까요? 감사합니다. 잘 아시는 토요필 씨 저 불러보겠습니다. 손이 너무 싫어. 아무리 힘들어. 거기 좀 할 것 같은데. 신발과 아름다운 것 같고 줄기를 바라보며 저를 잊었고 속에 들려 사랑은 사랑은 이 가슴에 어울릴 것 나를 모르게 움직여 안가성 시티브 고맙습니다 나이도 많이 사랑은 사랑은 이 가슴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환장원님 traditional 축구 사과 할 수 일 안이